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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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다 뭐야 이거 제목이 뭐예요?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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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ㄱ ㄴㄴ ㄴㄴ 저런 화장을 했는데도 너무 잘생겼어 우와 탑 닮았다 맞는거 같아 경극 분자가 하는 사람인가 잘생겼다 오 미쳤다 야 잠깐만 남자 아니야? 여자야? 경극 원래 남자가 하는거야 근데 남자가 남자보고 이렇게 잠깐만 약간 이거 완전 조용히 해요 노래 듣게 아니 경극은 원래 남자들이 하는거니까 무슨 남자인거 같아요 잘생겼어 우와 여자인줄 알았는데 예쁘게 생겼다 여자인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서 노래가 안 들려 미친 노래 되게 좋다는데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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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았던건 뭐야 갑자기 랩이 약간 사극 같은 것 같죠? 약간 걔 닮은 것 같은데? 우원 우원 정국도 남자가 하면 맘uent해 근데 어떤게 또 sort of 그만로 제가 일반적인 생각관계거든요. 그러면 뭐? 남자와 남자와 여자 있잖아. 이렇게 생각관계예요, 제 생각에.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또 랩이. 뭐 되게 드라마가 여러 단계가 섞여 있나봐요. 그쵸. 약간 랩하는 부분 뮤직비디오는 판타지 같고 그냥 노래 나오는데는 그냥 상극 같고. 어떡해. 이걸 드라마를 보고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좀 많이 슬플 것 같아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들어도 되게 멜로디가. 드라마 되게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요? 네. 본 적 있어요? 본 적은 없는데 막 학원에서 이걸로 중국어 가르쳐주고 그랬던 것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노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애절한 사랑 노래 느낌 나고 이게 드라마 내용 편집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뭐 남자 중인공 다 잘생겼고 재밌을 것 같아요. 드라마가 엄청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가사는 잘 못 알아야겠는데 약간 특이한 점이 있다면 중간에 랩을 듣는 게 저는 독특하고 좋았고 근데 다만 중간에 남자들이 약간 허세 부리는 게 있어서 약간 소름 돋은 거 빼고 오는 노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은 거야? 네. 근데 나는 그런 거 어디 가서 하지 마. 아니 잘생겨가지고 잘생겨도 그런 거 안 돼. 막 이런 거 안 돼. 노래를 감상한다기보다는 남자배우 남자배우만 보는 것 같은데 나도. 아 근데 이게 드라마 한 장면이니까 그런 취향이었어요? 아니 약간 드라마 내용이 상상이 가는 거예요. 완전 경극하는 그 남자랑 군인같이 보이는 그 남자랑 엄청 애절하게 쳤다고 민서는 노래 좋다는 말보다 와 잘생겼다는 더 많이 말했어. 제가 중국 노래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되게 멜로디도 서장적이고 그래서 듣기도 편하고 좋았고 경극이랑 랩이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듣기 되게 재밌고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는 얼굴이 나와가지고 되게 반가웠었던 게 엑소 레이가 이 드라마에서 비중 있는 역할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호감을 갖고 보던 연예인이어가지고 되게 반가웠고 드라마도 다시 한 번 보고 싶어요. 어 그리고 노래가 그 경극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남산남이랑 그 그 어때요 랩이 역청 출전자지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그 노래에도 중간에 약간 전통극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잠깐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이 노래는 되게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랩 나오는 것도 솔직히 좀 분위기가 깨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상하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았어요. 그냥 어 갑자기 랩이 나오네 그냥 이 정도 그래서 뭐랄까 잘 세 가지 장르를 잘 섞어 놓은 느낌 그리고 남자 보컬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노래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녕.